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사 힘들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니 미치고 팔짝 뒤를 노르시고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일 수도 있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일 수 있고, 내가 배아파 낳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주겠다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이나 힘든 시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 남들에게 이해하기도 못하고, 지옥같은 마음만 부여안고 혼자 지지고 복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어도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다면 관계와 세월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그래서 속가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평안한 인간 가게 속에서 두 발 쭉 뻗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첫 번째, 뇌시간을 갉아먹는 사람. 1분 1초 세월 가는 게 아까워 뇌시간 금쪽같이 쪼개쓰고 있는데, 꼭 연락해서 쓸데없는 짓으로 뇌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이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 궁금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부터 속을 뒤집는 자랑질까지,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부탁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거나,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선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 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자기가 기대하지 않던 다른 이야기를 꺼내놨다, 아이고 화내고 쏘아붙이고 지랄 지랄을 합니다. 이걸 지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고운 말 쓰지 않았다고 몰아나무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지랄이에요 그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창의력은 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죠.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어리석음과, 자신에게 준 믿음을 이용하려는 야비함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거짓말은, 듣는 사람의 인생마저 참담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에게 주었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산산히 깨어져 조각날 때는, 인생의 회의까지 들게 함은 물론, 인간의 그 비열함에 혐오까지 들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한 번 거짓말한 놈은 또 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세 번째, 남 헐뜯는 사람, 습관적으로 뒷담화와 헐뜯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도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남 얘기에 열을 올리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나 없는 자리에서 얘가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모골이 소년해지기까지 합니다. 남 헐뜯기를 즐겨하는 사람과는 뒤에서 뭐라 욕할지 무서워하지도 말고, 귀 간지럽더라도 꾹 참고 안 만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만행을 알려주려 하더라도, 신경 딱 끄고 듣고 싶지 않다고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딱 끊어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네 번째, 공감과 연민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물론, 어떤 문제나 상황, 현실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감정적이거나, 상황 판단을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즘의 경향이 있거나, 약하게나마 소시오패스의 특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칼처럼 날카로운 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툭툭 던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도 잘 줍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이익이나 상처에는 무지하게 과할 정도로 예민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다섯 번째, 비관주의자.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종종 바이러스로 비유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십상이고, 늘 우울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정체되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여섯 번째,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 꼭 자기가 희생자로 당하고 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아주 칼로 도려내듯이 싹 발라내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아유,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련한 척하는데 아주 환장을 누르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언젠가는 잘못을 가리키고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일곱 번째,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만큼이나 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습니다. 웃었다, 울었다, 불같이 화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천사처럼 잘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조음체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나를 갖고 노나 싶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심술 굳고 변덕이 죽 굳듯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몸의 기라는 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정서가 안정된 평안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라 대화를 나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아픈 곳을 물어뜯는 사람 남의 아픈 곳을 물어뜯는 사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묘하고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단점을 보듬어주고 그의 편에 서서 지지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그 아픔과 단점을 무기로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을 아주 친한 친구라도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제일 고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의 아픈 과거를 마구 들쳐내 휘젓는 연놈들입니다. 어쩌다 그런 연놈들에게 걸렸는지 아주 딱하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멀리하는 것밖에 이걸 고치는 방법이 없거든요. 짧은 인생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굳이 얽혀서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듯 해도 그 와중에도 품격 잃지 않고 평안하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그렇게 좋은 분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남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모질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물로 터지고 순둥이처럼 행동하면 절대 이 사람들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독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인생은 평안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진정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곁에 있는 필요 없는 사람부터 속간에 할 일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